제가 아랍드립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00km가 다 돼가는데 여기서 아랍드립트 아랍드립트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아랍드립트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가 스스로 그립을 꽉 잡고 있어요 제발 날 건드리지마 이런 느낌? 드립트 그렇지 나이스샷 한 번 더 드립트 오케이 오 재밌어 시속 300km가 넘었을 때 아랍드립트 나이스샷 오오케이 나이스샷 살았습니다 안죽었어요 굿굿 오케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시속 300km로 달리는 시점입니다 안 돼 오케이 300km로 달리는 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급커브 굿 뭐 대충 됐습니다 나이스샷 이건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묘기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쌩쌩 달리고 있다가 한 바퀴 턴 보시면은 한 바퀴 턴 나이스샷 보셨죠? 이것이 바로 기술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제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아랍드립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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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통사고 안 났으면 성공적 이번에는 제자리 유턴 보여드릴게요 준비하시고 제자리 유턴 그리고 여기서 성공 아 이건 제자리 유턴이 아닌데 자 도심 속에서 아랍드립트 아랍드립트 아이쿠 위험하구만 이거 이번에는 아랍드립트 갑니다 준비하시고 아랍드립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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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오오 아랍드립트 그랬지 아니 왜 저절로 움직여 뭐하는거야 아랍드립트 하이여만 갔습니다 하이여만 갔습니다 나이스샷 다시한번 더 여기에서 하이여만 갔습니다 하이여만 갔습니다 나이스샷 아랍드립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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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샷 아랍드립트 오케이 여기서 아랍드립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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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 더 아랍드립트 아랍드립트 교통사고 안 내면서 아랍드립트 나이스샷 그렇지 아랍드립트 이번에는 제가 아랍드립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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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벨트 꽉 메세요 아랍 드립트! 아랍 드립트! 하이어만 갔습니다! 나이스샷! 나이스샷! 살아남았죠? 와 방금 교통사고 났으면 진짜 뉴스에 나왔습니다 큰일났어요 여기에서 드립트 드립트 먼저 갈게요 바이바이 여기도 드립트 먼저 갈게요 대략 한 200km가 넘어갔을 때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랍 드립트! 아랍 드립트! 하이어만 갔습니다! 하이어만 갔습니다! 하이어만 갔습니다! 핸들을 좌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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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먹으시면 안돼요 좌우로 지금 보시면 속도가 300km이상 여기서 아랍 드립트! 아랍 드립트! 아랍 드립트! 나이스샷!